콜드나의 25번째 에피소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코스모스 미드나인 로엘의 다운풀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콜드입니다 2020년 2월의 두 번째 월요일이 돌아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고 눈도 왔었는데 이번 주에는 또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산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이 발렌타인데이잖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설레는 날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금요일일 수 있지만 괜히 설레고 기다려지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저도 발렌타인데이를 어릴 때 참 많이 기다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큰 기대감 없이 보내는 날이 됐지만 뭔가 그 발렌타인데이 떠올리면 떠올리면은 뭔가 내가 초콜릿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부분의 많이 받아봤는지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많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도 어릴 때는 좀 화이트데이랑 발렌타인데이를 다들 챙기니까 그때는 모두가 주고받는 그런 게 많으니까 그때는 좀 받았던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챗베이커의 마이퍼니 발렌타인을 듣고 와서 첫 번째 사연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콜디? 전 곧 타투를 하러 간답니다 제가 엄살도 심하고 겁도 많아서 받을 때는 진짜 너무 아픈데 또 안 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타투를 하고 싶어요 성인이 된 후로 1년에 한 번씩만 자제함을 받아서 지금이 세 번째 타투인데요 원래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의미 있는 타투들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요즘엔 예쁘면 그냥 받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블랙워크 올드스쿨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그런 스타일은 큰 도안밖에 없더라고요 점점 도화지는 채워지고 통장장구도 줄어가는데 제가 하고 싶은 도안들은 너무나 많이 남았습니다 프로 타투러 콜드스웨이님의 타투들은 어떻게 그런 예쁜 간격들과 의미들로 채워졌나요? 예전에 투구 콘서트에서 듣긴 했는데 또 타투를 더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타투를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과 비하인드 썰 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프로 타투러 선배 뜻도행님과 켈라니 행님 누님 아닌가요? 에 갭미 신청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사연인데 프로 타투러 콜드스웨이님은 타투로 어떻게 그렇게 예쁜 간격들과 의미를 채우셨는지 어 사실 저는 뭐 타투를 이렇게 받을 때 계속 이제 다음 타투를 예상하면서 간격을 짜긴 짰는데 뭐 지나고 오면 좀 아쉬운 것도 많고 하지만 그냥 뭐 그 아쉬운 맛대로 또 살아가는 게 타투에 또 타투는 후회가 없으면 또 타투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 타투를 만족하면서 있는데 어 제 타투 저도 타투가 계속 여러 개 좀 추가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뭐 의미나 이런 걸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우선 저는 첫 번째 타투가 챗베이커 타투였어요 그래서 챗베이커를 제 팔에 새겼고 저한테 어떤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 아티스트였고 첫 번째로 하고자 했었던 의미가 있었어서 챗베이커였고 어 가족 타투가 있는데 가족 타투는 제 어릴 때 가족 사진에서 삼날을 추가해가지고 삼날까지 있는 어떻게 보면 어릴 때 사진에서 삼날을 새롭게 추가해서 저의 마음 안에 영원한 가족으로 저희 삼날을 추가해서 가족 타투가 했고요 타투 받으신 분들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 그냥 진짜 예쁨에 별 생각 없이 하는 타투러들이 있고 저는 좀 의미를 담아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으면 굳이 새길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의미를 항상 의미가 부여를 항상 하면서 타투를 추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번에 저 독일 갔을 때는 그 독일어로 타투를 했었어요 그 의미는 그 사랑해라는 뜻이었습니다 별로 이렇게 큰 의미 없지만 그냥 그런 타투를 추가했었고요 최근에는 그리고 오픈오프 관련된 타투도 있고 그리고 제 첫 차도 새겨놨었고요 제가 올드카를 좋아해서 첫 차였던 올드카를 새겨놨었고 그리고 클럽 에스키모도 있고요 제가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것들이나 추억하고 싶은 것을 저는 새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콜드를 의미하는 타투도 하나 있고요 제가 그건 디자인을 했었어서 해놓은 것도 있고 그게 제 왼쪽 팔에 있는 게 제가 상상 속 콜드라는 단어를 형상화한 약간 얼음과 크리스탈 그 비슷한 어딘가 즈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원석 같은 느낌으로 콜드라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디자인을 해서 해놨던 게 하나가 있고 그걸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타투를 채워나갈 양이 있냐고 여기서 물어주셨는데 저는 계속 아마 타투를 할 것 같고 지금 어떤 타투를 할지도 정해놨었어요 그거는 저의 미래 부인과 아이들에 관련된 타투를 하는 것과 부모님이 관련된 타투를 하는 게 저의 아무래도 미래 타투 계획 중에는 가장 빠르게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만들어 나가는 앨범에 관련된 타투도 계속 몸에 새길 것 같아요 타투는 참 의미를 두고 타투에 의미를 두고서 타투를 하면 저는 되게 계속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좋은 역할을 해줘서 샤워할 때도 계속 보고 매일 그냥 볼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고 저는 나중에 제 살이 쭈글쭈글 해줘도 괜찮겠다 싶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타투를 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너무 쉽게 하시면 안 되고 후회하실 생각을 그리고 직업적인 어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꼭 많은 고민과 부모님이 주신 어떤 또 피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상의하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타투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신 만큼 저는 적재의 타투라는 노래를 골라봤고요 신청해주신 프로타투로 선배님들 저스틴 비버와 켈라니의 겟미 함께 들으시면서 타투 도안들 잘 구상하시고 예쁘고 의미 있는 것들로 채워나가시길 바랄게요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콜리님 퇴근 후 집에 와서 오늘따라 너무 외로워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요 저는 연애를 안 한 지 3년이 되어 가는데요 이제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씩 친구들과 신나게 잘 놀고 와도 어쩔 땐 너무 허전하고 외로워요 20대 중반인 저는 한 번도 결혼 생각과 아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는 지나가는 아기가 귀엽고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미친 걸까요? 커리어 우먼이 꿈이었는데 말이에요 여태까지 혼자 아주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네요 신청곡으로 박지훈님의 바래진 기억에 신청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연애를 안 한 지 3년이 되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눈이 굉장히 높으시거나 아니면 이전에 뭔가 상처가 있으시거나 커리어 우먼이 되는 게 꿈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연애와 결혼을 하고 싶은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커리어 우먼의 꿈과 연애와 결혼 둘 다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가장 이상적인 삶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꼭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에 대한 욕심이 많지만 그와 동시에 저도 되게 안정된 어떤 가정과 결혼에 대한 생각이 항상 마음속에 있어서 저도 모르겠지만 뭐 할 수 있다면 저는 결혼이라는 거 자체를 좀 일찍 하고 싶어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죠 저도 뭔가 결혼하는 상대를 잘 만난다면 더 오히려 결혼이라는 걸 빨리 하는 게 저한테는 저의 심신을 위해서는 훨씬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는 편입니다 각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뭐 여러 그게 있겠죠 네 그러면 신청해 주신 박지윤님의 바래진 기억에 듣기 전에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노래는 에린 앨런 케인의 With You 라는 노래인데요 노래 가사처럼 삶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고 또 자신의 길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 드리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그럼 신청곡과 추천곡 같이 이어서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콜디는 요즘 뭐하고 지내시나요? 전 추억파리에 빠져 있어요 컴퓨터에 백업해둔 옛날 사진들 보고 있는데 그때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기억을 아주 어린 시절의 것까지 꺼내보게 됐어요 생각해보면 어릴 때 저희 집 마당에 꽃나무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때 꽃으로 반지를 만들었던 기억이랑 라일랑 냄새 같은 게 아직도 소중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콜디님은 오랫동안 남을 것 같은 추억이 있으신가요? 궁금해서 사연 보내봐요 그리고 콜드에 향 신청할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한테 오랫동안 남을 것 같은 추억은 여태까지도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기억 남는 추억들이 있다면 웨이비라는 회사를 만들고서 첫 번째로 했던 저의 단독 공연 이런 것들은 진짜 잊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은 기억이어서 그때의 그런 준비했던 과정과 막 되게 저희 팀원들이랑 다 같이 진짜 열심히 밤 새 가면서 준비하고 그때 와주셨던 분들이 해수로는 한 2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그때 공연에 대한 얘기를 아직도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도 참 기억에 많이 남는 일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기억 남는 거는 제가 클럽 에스키모 멤버들 처음 만났던 순간들 그때가 저한테 되게 인생에서 엄청 좀 많은 것이 바뀌고 너무 행복했던 기억들이 많아서 클럽 에스키모 처음 만났던 그 순간들과 그때 같이 경험했던 거는 아마 평생 음악을 하는 동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오픈온오프 음악을 사운드클라우드에 저희가 업로드하기 직전에 저희가 맨날 밤새던 24시 카페에서 그때 사운드클라우드에 딱 업로드를 하는 그 새벽에 저희가 캡쳐를 하나 썼어요 이제 팔로워랑 리슨 그 재생 횟수가 다 0인 올리고 직후에 아무도 저희를 모를 때 그런 순간들 그런 거는 늘 제가 항상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매해 새로운 다짐을 할 때마다 그런 어떤 처음의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행복하게 회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저도 향을 통해서 그리고 향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어떤 습관이 되게 있는데 뭔가 제가 산책을 많이 하면서 되게 그 저희 동네에서 산책할 때 햇살 좋은 날에 제가 만든 음악들을 이제 들으면서 막 그 삼나랑도 같이 산책하고 했었을 때 그 굉장히 산뜻하고 싱그러운 그때 향기 같은 거는 아직도 저한테 엄청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시간을 잘 못 보내다 보니까 그때가 굉장히 그립고 그때가 진짜 행복했던 순간이구나를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은 항상 깨닫는 것 같아요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살다가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도 이런 시간들을 이런 소중한 기억들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 건 참 좋은 것 같고 저도 항상 그러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점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사연 읽으면서 한번 또 그때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네 그럼 일단 신청해 주신 향을 듣기 전에 저는 진저의 해피새드 카펫이라는 노래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카펫에 담긴 추억들을 말하는 노래인데요 사연자분의 어린 시절 꽃나무처럼 무언가에 담긴 추억을 꺼내어 보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이 곡 들으시면서 오래오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노래 향 그리고 진저의 해피새드 카펫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You're listening to Cold Night 다시는 사라지지 않게 곁에 두고 싶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때로는 나를 더 힘들게 해 때로는 나를 더 힘들게 해 너를 안을 때 품속에 해 서로의 향기는 포개치네 너가 내게 준 사람들과 너가 내게 준 사람들과 나의 품속에 스며든 향 모든 순간에 가득 남아 너를 계속 떠오르게 해 개인의 사랑 너의 사랑 너의 사랑 너의 사랑 Love come in my heart 네 곁에 남아줘 오늘 같은 날 나는 지금 너가 필요해 불안한 내 마음 깊이 향기를 넌 전해줬지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게 손을 잡아줬지 너의 눈빛은 향긋해 나는 취하고 싶은 매일 나의 앞을 지나칠 때 너의 향기에 난 움찔해 너는 처음인 다른 느낌을 내게 주고서 무심하게 날 바라봐 누가 내게 준 사람들과 준 사람들과 나의 품속에 스며들냐 모든 순간에 가득 남아 너를 계속 떠오르게 해 Use my life love Use my life love Use my life love Come in my heart 나의 나의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곧 졸업을 앞둔 여대생입니다 저는 올해 졸업을 앞두고 갑자기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문화 컨텐츠 과로 편입을 하겠다는 큰 결심이었습니다 올해는 원래는 올해 취직하지 않고 이것저것 경험해 보면서 여행도 다니고 놀고 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문득 혼자 여기서 멈춰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인 저는 제가 무언가를 앞으로 하며 나아가려면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나중에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물론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하려면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편입을 결심하기까지 두려움도 많았고 힘들었지만 스스로 마음먹은 만큼 저 잘 해낼 수 있겠죠? 편입을 하는 과정도 편입을 하고 난 후에도 잘 할 수 있겠죠? 제게 용기를 주세요 골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22살이신데 벌써 대학교 졸업도 하시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또 새로이 학업을 이어가시려고 하는 마음도 되게 대단하고 편입학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사연자분께서는 특정한 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와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아마 열심히 준비하시면 충분히 원하시는 대로 잘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응원하고 응원의 힘을 보내드릴 테니까 꼭 편입학 잘 하셔서 꼭 편입학 잘 하셔서 저는 서사무엘씨의 Something and Nothing 그리고 혀구 밴드 이 두 곡 들으시면서 두려움을 잘 이겨내시고 열심히 하셔서 원하시는 학과에 편입 성공하시면 좋겠고요 편입하시고 나서도 정말 의미있는 학교 생활을 해내시길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콜드님 저는 25살 최준생입니다 저는 작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해서 아직 소속이 없어요 사실 지금 저는 졸업 후에 배우고 싶었던 걸 배우는 중인데 아직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계속 언제 취업할 건지 앞으로 뭐 할 건지를 자꾸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어요 전 지금 제가 배우는 것이 제 길이 아니더라도 일단 이걸 배우는 게 기대되고 설레어서 아직은 그만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마음이 불안하고 요즘 자꾸 무기력해지고 멍하네요 가족들도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고요 이 무기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래나 혼자 생각을 정리할 때 듣기 좋은 노래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은데 아마 20대 중반의 나이신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 사연인데요 하고 싶으신 게 있고 그걸 배우고 계시다는 점이 저는 되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한국에서는 음.. 뭔가 대학 졸업을 하면 빨리 뭐 취업을 안 하고 뭐 하냐 라는 식의 어떤 눈치와 어떤 시선과 압박감이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계속 이 그 사회가 정해놓은 시스템 안에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무엇을 앞으로 해나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할 정말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스템 안에서 계속 커 갔잖아요 커 오고 그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못한 채로 그냥 어.. 여기에 취업하면 좋다더라 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서 억지로 준비하다 보면 사실 그게 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저는 전혀 연관과 연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음.. 사실 이거는 더 돌아가면 자기가 어떤 전공을 공부할 건지 그리고 사실 그 전공을 마땅히 공부할 곳이 없다면 대학교를 굳이 가는 게 좋을지 말지부터의 고민을 스스로가 해보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계속 돼야지만 어떤 직업이라는 걸 갖기에 앞서서 좀 더 자기한테 그런 직업적인 선택을 함에 있어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과 판단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요 어..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배우고 싶은 게 있으셔서 배우고 있는 과정은 저는 오히려 다른 취업을 먼저 한 친구들보다도 아무 생각 없이 취업을 하신 분들 또 꽤나 많으니까 물론 목적이 있는 취업은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냥 취업을 해야 되니까 취업을 하는 분들 보다도 이렇게 뭔가 배우고자 하는 게 있어서 준비하는 이 시간이 어.. 바깥에서 볼 때는 도대체 뭐하고 있나 처럼 보여도 그리고 당장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훨씬 더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그걸 조금 더 믿으시고 어.. 스스로가 좀 더 준비를 잘 해서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내실 수 있는 음.. 길로 점점 이렇게 가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들이 또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무기력하지 마시고 더 그냥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것들을 배우고 그걸 위해서 더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혼자 생각을 정리할 때 듣기 좋은 노래 추천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디비전의 Keep Calm 이라는 노래와 프랭쿠션의 Sweet Life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제목처럼 차분하게 생각도 정리하시고 지금 배우고 계신 일 그만두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꿈꾸고 계신 멋진 인생을 꿈꾸며 힘차게 나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추천곡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마지막 추천곡들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사연들도 그렇고 콜드나잇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수험생분들 그리고 대학생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 합격 발표도 거의 다 나온 것 같고 또 대학생분들은 곧 있으면 수강신청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이 여러모로 아쉬우면서 설레는 한 달이 될 것 같은데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3월을 잘 맞이하기 위해 2월에 남은 3주 동안에도 건강하고 알차게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브리타니 하워드의 Short & Sweet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콜드나잇의 콜드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